기호 2번, 갓세븐 잭슨 어, 수은아 왔어? 아이고, 마스크 왜 이렇게 안 꼈어? 요즘 미세먼지 얼마나 심한데 그리고 왜 지금 왔어? 지금 몇 시야? 어? 왜 이렇게 늦었어? 내가 여기서 100년 기다렸어 어? 배고파? 케이크 먹을래? 나 케이크 있어 자 음, 맛있어? 아이고, 왜 이렇게 입을 이렇게 더럽게 먹어 아이고, 예뻐라